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오늘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월요일마다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권순우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네, 금요일에 나왔어요. 물적 분할로 가는 거죠? 네, 그때 말씀드렸던 건 거의 그대로 됐어요. 아, 역시.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주사 전환을 하는데 100% 철광사를 물적 분할을 하고 그 지주사 산하에 인터, 강판, 케미칼, ICT 이런 애들 다 자회사로 두는 그런 물적 분할을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인적 분할이 아니라 왜 물적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인적 분할은 사실 대주주 지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인적 분할은 오너가 없는 회사가 지주사 전환할 때 사용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해서 다들 엄청 안 좋아하십니다. 물적 분할을 안 좋아하시는데 워낙 안 좋아요, 우리가 경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물적 분할이라는 게 대주주의 지분이석 없이 외부에서 투자받으려고 하는 물적 분할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분할도 사실 그저는 오너 지분율을 높이려고 했었고 물적 분할도 오너가 지분이석 안 되려고 했었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지배구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부분은 안 했어요. 제가 신성장 부문은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여기는 또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별도 지분제표를 받으면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차 전지 소재나 수소 같은 분야를 따로 분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이사회에서 결과로 나온 거는 2차 전지 소재하고 수소 같은 신성장 부문을 분할을 나중에 하긴 할 거다. 이번에는 안 하고 나중에 할 거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금요일 주가가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던데요? 금요일 주가가 한 4.5% 정도가 빠졌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할에 대한 우려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사회는 오전에 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회 개편안이 발표된 게 3시가 넘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안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그날 장 초반에 그냥 빠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처음에 물적 분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지난주 초에 나왔었고 지지난주에 나왔었구나. 지지난주에 보도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한 13% 정도가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26만 원대에 있던 게 29만 5천 원까지 올랐죠. 그러고 보면 이게 단순히 금요일 주가가 빠진 게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분할안이 나오지 않았었고 오히려 지지사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13%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지사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르나 보다라고 했을 때 미리 좀 사놓으셨던 분들이 10매 프로 올르고서 원래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 또 있잖아요. 뉴스가 그날 나올 것이 예석,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배구조라는 거는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들은 아니에요. 이게 분할을 하건 합병을 하건 이게 기업 가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배구조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게 얼마나 주주들한테 잘 분산이 될 수 있는 구조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환을 했느냐. 어떤 생겨났던, 지배구조가 ESG에서 지배구조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ESG의 지배구조라는 거는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도 그거를 주주들하고 같이 향유를 하지 않아요. 거의 대주주가 다 가져가는 구조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개별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배구조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알짜 사업이 있다. 진짜 시가 대비해서 정말 알짜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알짜인 게 있으면 배당을 한다거나 자사주 소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주들하고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진짜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으면 이 잘 버는 회사의 돈을 배당을 한다거나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룹 사이 다른 데서 필요한 돈을 거기서 4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주주들은 나는 이 회사를 보고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할인 같은 경우가 양재동 첨단물류센터 사업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NS 홈쇼핑을 샀는데 이게 진짜 힘든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 돈을 잘 벌겠구나. 그랬더니 그 사업을 그냥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는 돈 잘 버는 계열사 보고 내라고 그러고 정말 돈 잘 벌어야 될 때는 그 사업을 뺏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ESG에서 진짜 쥐를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했던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주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그러면 기업가치에서 영향을 미치냐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약간 무례한 대주주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 그래봐야 그냥 팔고 나갈 거잖아. 내가 이런 거 하면 너희가 어쩔 건데. 우리가 지분율 높고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너희가 여기서 처음에나 징징거리지 나중에는 다 조용해지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라는 걸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주가 측면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걸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할인그룹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면 계열사가 보통 최근 5년 보면 20%, 30%씩 내려와요. 그러니까 5년 장기 추세가 그냥 내려와요. 그러면 이익이 그렇게 엄청나게 줄었냐? 그건 아니에요. 이익은 계속적으로 잘 나고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거의 한 5년여에 걸쳐서 밑으로 30%씩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주말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거 상장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제가 그 물적분화단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얘기를 드렸다고 해서 제가 그 상장에 대해서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도 그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난번에 다른 회사들이 했던 그 지배구조 개편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가져가야 되는 의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주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는 분할을 하는 순간,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 분할을 하는 순간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장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강사가 지금 100% 자회사로 내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상장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회사들은 얘를 상장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코의 철강사는 돈을 워낙 잘 봅니다. 굳이 신규 투자를 해서 외부 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내부자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 기업의 꼭진가구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진짜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아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업사이드가 무한하다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 지금 가치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업사이드가 무한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자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적용진들도 자신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특별히 지주에 있는 특정 대주주를 위해서 지분율을 높여줘야 될 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는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이론적인 지배구조상으로는 전혀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얘가 따로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구조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장 부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가서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때가 되면 저는 분명히 분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도 예시 그려줬거든요. 지주사 있으면 예시를 그릴 때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리튬 부분하고 니켈 부분하고 수소 부분을 따로 계열사로 그려놓기는 했어요. 이번에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때도 상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단기에 포스코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거는 오히려 전혀 없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신성장 부분들을 별도 재물재표로 뽑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별도 평가를 하면 오히려 더 신성장 부분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포스코 100% 자회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멀티플을 새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러면 기업 가치에 주는 영향은 아예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구조 때문에 개인주주들이 크게 피해를 볼 일이 생긴다. 이거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빠지는 것이 피해됐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주가를 제가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다른 배터리 회사라든지 조선사가 했던 것처럼 이걸 빼서 상장시켰을 때 주주간 이해상충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그 지배구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이후에 처음으로 장이 열릴 때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 야, 권순우 얘기 틀린 거 아니냐. 너는 실제 시장을 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배구조 개편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고 오늘 개장 후에 바로 주가가 바로 오를 것이냐라고 제가 장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좀 빠져나가고. 장담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취재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우리 권 기자가 할 일이지 주가를 신점을 맞추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인적 분할을 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세게 오늘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 되게 안 좋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전에 인적 분할을 예상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그전에 배터리 회사들 쪼갤 때 배터리 주식 하나도 안 주고 화학 주식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건데 지금은 지주사의 100% 자외에서 철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철강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인할 거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성장 부분에 대한 멀티플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때 좋은 거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야 될 요인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포스코 얘기는 또 다른 이벤트가 생기면 한 번 더 다 하는 걸로 하고 삼성전자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삼성전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회사들 얘기 드릴 때 보통 변곡점이 있을 때 주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자잘하게 무슨 이슈들이 있으면 변곡점 잘 안 가져오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가 자동차하고 수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거 다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이 없어요. 아직까지 차량용 반도체 문제라든지 충전소 문제 때문에 변곡점이 없어서 굳이 안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반도체 얘기는 반도체 회사 얘기는 조금 전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한 번 가지고 올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고민을 했었냐면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모리 가격 전망이에요. 올해 1월에 주가가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올해 3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9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내리막을 걸었던 이유는 4분기나 내년 초까지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올해 초부터 거의 9월, 10월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와서 거의 6만 원대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말모리 가격이 반등할 만한 조짐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는 조짐이 보이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거나 이걸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전망치라 나올 것이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정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느꼈던 것은 사실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에 거의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한 30%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메모리 얘기하고 파운드리 얘기도 뒤에 드릴 건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윤지호 센터장님을 같이 만났었어요. 같은 건물이잖아요.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때 우려하고 있었던 메모리 가격을 바닥을 형성해서 반등할 만한 기미가 보이느냐, 뭔가 조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좀 약세 시험가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지호 센터장님도 굉장히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이잖아요. 단순 기대감으로 배팅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발바닥을 맞추는 건 불가능할 테니 최소한 무릎 정도에서 시그널이 확인되면 그때 윤지호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둘이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아직까지 메모리 가격이 최소한 내년 2분기부터라도 반등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그러면 그런 전망이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그러니까 전망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릴게요. 반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반도체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현물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사실 전체 메모리 매출 중에 현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진짜 뭉퇴기로 가져가는 모바일폰 회사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메모리를 왕창왕창 사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고정 가격은 개인 가격, 그때그때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고정 가격이 올랐다. 그게 딱 나타나는 순간이 되면 이미 주가는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행으로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용산 가서 사는 가격 정도? 아니면 도매상들이 거기다가 매출처에다가 소매상한테 넘기는 가격?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지거든요. 고정 거래는 계약 단위로 장기로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사는 현물 가격이 있는데 그러면 현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나중에 고정 계약을 할 때 이거 가지고 광을 팔 수 있어요. 요새 현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고정 계약 맺으실 때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라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실제 메모리 가격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데 이 현물 가격을 조금 선행 지표로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현물 가격은 또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현물 가격이 좀 올라가면 고정 가격, 진짜 메모리 매출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주는데 이게 지난 3월에 현물가가 5.3달러 정도 하다가 1년 내내 떨어져서 3.1달러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 1, 2주에 0.2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달러에서 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3.1에서 3.3달러라고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메모리 가격 하락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주는 근거로 조금 이 메모리 현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 지속적인 효과에서 0.2달러 정도가 올랐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고가 있어요. 재고. 그런데 이 재고가 되게 작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게 메모리 재고인데 메모리 재고가 거의 7, 8월에 정말 사람들을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메모리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7월,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역사상으로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메모리 회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전망하는 사람들은 3분기가 꼭지야, 4분기부터는 내려올 거야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조사는 아니야, 우리는 재고가 이렇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가력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제조사에서 말을 하고 있었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3분기가 피크아웃이고 4분기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는 역사적 최저점이 맞아요. 그런데 메모리를 쓰는 회사들이 재고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메모리를 쓰는 회사들, 소비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공급망이 위기라는 둥, 반도체가 쇼티지라는 둥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메모리를 써야 되는 수요처들이 자기네들 재고를 미리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 팩트인데 가지고 써야 되는 쪽에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재고가 떨어지면 메모리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런 기대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는데 최근에 PC 제조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떨어졌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PC 업체가 가지고 있던 재고 수준이 한 10주 정도 치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던 것 중에 7주 정도로 지금 재고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면 우리가 재고가, 제조업체가 재고가 없었던 건 맞으니까 이 판매사들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메모리 가격의 바닥을 형성하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조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바로 반등할 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재고가 제조사 쪽하고 수요 쪽에서 같이 줄고 있다는 것은 꽤 유의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해지는 게 그럼 메모리가 왜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메모리는 계획대로 잘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PC나 모바일 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네 AP, CPU나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거기 딸려가야 되는 메모리가 못 딸려 들어가서 공급 과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가 생각보다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못 나갔던 그런 수요들을 충족을 시키면 메모리도 같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지표가 대만의 수출 지표가 의외로 메모리 가격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수출 지표는 뭐냐면 대만 전체 수출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만은 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 부품 중에 또 90%가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수출 지표라고 하면 거의 그냥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만이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죠. TSMC 있잖아요. 메모리는 아니잖아요. 메모리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이 비중이 큰데 그리고 거기에 모바일폰이나 노트북이나 서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메모리의 병목 현상이 시스템 반도체였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잘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 메모리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PC나 모바일이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딸려 들어가는 메모리가 잘 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전자 부품 수출이 18.7조, 18조 7천억 원으로 11월이 그 10월보다 9%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그런 메모리 가격이 내년 한 2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는 근거들로 이런 게 좀 인용이 되고 있어요. 내년 2분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 네. 그게 기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내년이 바닥이 될 거다라는 건 전망이잖아요. 그럼 그 전망이 나오면 확실히 메모리가 좋아진다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건데 주가는 전망과 기대보다 선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건 스텔리, 우리에게 정말 악의 축으로 꼽혔던 모건 스텔리.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8월에 리포트를 냈던 데 있잖아요. 여기가 갑자기 최근에 예상보다 디렘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PC용 디렘 수요가 한 10% 정도 빠질 줄 알았는데 7% 정도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10% 빠질 줄 알았는데 7%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바닥을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 하락세가 생각보다 더 더디다 그러면 그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해 갔을 때 하락세가 더뎌지면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버용 디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 출하량이 요새 조금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더 되게 되면 디렘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디렘 가격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 그리고 도이치방크는 디렘 가격은 내년 2분기 중에 바닥을 찍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메모리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가 허리 정도까지 확인하고 가면 조금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발바닥에서 허리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릎 정도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인데 지금은 사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좀 괜찮으면 지금보다는 거의 한 8만 원 이상 가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괜찮다고 하면. 그런데 가격이 그럼 나는 보수적으로 메모리 가격 반등을 좀 확인하고 갈 거야. 그런데 앞에서 너무 빨리들 매수를 하시는 바람에 좀 조급해지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하고 메모리 가격의 전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전망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배팅을 했을 때 업사이드가 더 위로 열려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 상황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게 전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변동성은 좀 큰 상황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모리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애널리스트들이 12만 원 간다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가 파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가 지금 이맘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은 조금 과도한 기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좀 임박한 기대. 그러니까 이건 전망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임박한 기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즘에 와서 뉴스플로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님 좀 온다는 그 뉴스플로. 그쵸. 아 작년 이맘때도 그랬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발돈 걸렸잖아 사실. 삼성전자. 이맘때부터 발돈 걸렸거든. 맞아요. 그때 딱 기대에서 끝났죠. 실질적으로 레이드를 못하고 끝나는 바람에. 기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기대보다 훨씬 못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다. 그 후로 그런 얘기 나왔죠. 수익이 안 좋아가지고. TSMC 데뷔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고객을 되게 많이 뺏겼어요. 그때 미래 기술을 두고서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5나노 공정에서 TSMC가 워낙 좋은 성과를 내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손님들을 뺏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3나노 얘기였는데 5나노에서 완전히 깨지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인사하고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가전사업부하고 모바일사업부 IMC 이렇게 부르던 게 통합을 해서 세트로 빼버리고 DS 사업부가 반도체는 있었고 여기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김기남 부회장 있었던 분. 예전에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회장님들이 다 빠지고 새로운 물도 경계원 사장님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반도체 설계 쪽 하시던 전문가인데 삼성전기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오셨어요. 그럼 DS 사업 반도체를 맡게 됐는데 이분에 대한 평이 저는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냥 듣기로는 평이 좋더라고요. 직원분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2월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기 실적도 굉장히 개선을 했었고 반도체 설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년 초 파운드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뉴스 중에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갔다 오자마자 테일러 공장 확정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때 이재용 부회장 잡혀가면 삼성전자에 안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그때 악플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나게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없을 때 거기에 다른 전문 경영인들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괜히 없을 때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다가 대박나면 나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러면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고서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다들 했던 얘기가 테일러 공장 메이드하러 가나 보다. 준비는 다 돼 있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움직여야만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삼성의 어떤 분위기 이게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다는 말씀을 드릴 때 테일러 공장을 메이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AMD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기사가 또 곧이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엑시노스 2200이 삼성 파운드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JP모건 투자자라는 노트를 보니까 AMD가 크롬북용 CPU 삼성전자 4나노에 맡기는 것을 검토 중이며 내년 말에 양산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릴게요. 파운드리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삼성이 파운드리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뭘로 봐야 되느냐. 삼성이. 네.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파운드리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되게 복잡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서 이게 1차적으로 저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1등이 TSMC니까 압도적으로 제일 높고 2등이 삼성전자니까 한 17% 정도 되는데 이게 3분기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TSMC는 0.2%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격자가 좀 벌어졌는데 사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풀케파예요. 100% 팽팽 돌아가요. 파운드리는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점유율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맛만 먹으면 진짜 그냥 점유율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러면 그냥 옛날 공장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만 증설하면 점유율은 올라가요. 손님은 많아요. 파운드리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점유율만 보고 갈 거면 그냥 옛날 공정을 늘려도 되고 TSMC가 점유율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옛날 공정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반도체가 필요한 사람 중에 진짜 비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필요가 이만큼이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반도체 조금 이렇게 나눌 수가 좀 크더라도 갈 수 있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와서 얼마나 투자를 하든 이 점유율을 확 늘려서 역전을 한다. 그런 거는 삼성전자의 전략 자체가 아니에요. 점유율은 돈으로 해요? 아니면 칩 개수로 해요? 아니면 메모리 크기로 해요? 매출로 합니다. 파운드리 매출. 돈. 그렇죠. 파운드리 매출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매출의 어떤 점유율 바뀌는 걸 보면 TSMC의 주요 고객인 애플이 제품을 내놓는 3분기가 되면 TSMC의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삼성의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그게 보통 1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갤럭시 S 시리즈가. 그럼 1분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점유율 자체의 절대치를 보고서 그냥 이거를 비교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점유율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옛날 팹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가장 앞서간 팹을 공략을 해요. 가장 앞서간 제일 처음단 공장들을 공략을 하고 이 점유율을 공략을 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을 보고서 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점유율을 통합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걸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앞선 공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걔네가 발표하는 걸 봐도 우리가 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냐라고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주문하는 빅테크가 몇 개 안 돼요. AMD,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최첨단 공정이 얼마나 잘 꾸려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거기에 슈퍼 전문가인 고객사가 매칭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거 따왔을 때 퀄컴 거 따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삼성의 전략, 얼마나 잘 나가고 잘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물량을 잡아주는 거를 그 빅테크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빅테크 물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뉴스를 보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를 그냥 비교를 해보면 TSMC 파운드리는 약 한 4만 개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거의 한 500, 600개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들어주세요, 저것만 들어주세요, 저것만 들어주세요 이게 한 500, 600개 되는데 삼성전자는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한 7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4만 개 대 7천 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고객사도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구닥다리 한 400개, 500개를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올해 한 100개 정도인 파운드리 고객을 2025년까지 300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걸 늘리는 거는 뒤로 늘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늘려가서 앞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뒤에는 얘네들이 올라와서 가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AMD의 4나노 물량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3나노거든요. 이 3나노를 삼성전자에서는 3나노를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TSMC가 지금 3나노 가는 거에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전문가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TSMC가 3나노에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걔네가 양산 시점을 한 3분기 정도 1분기 정도를 미뤘거든요. 뒤로. 그 미룬 이유가 3나노쯤 가우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던 게 핀팻 공정으로 원래 TSMC는 3나노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핀팻에서. 그런데 삼성전자는 게이터 롤라운드 GAA로 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 성능 면에서 오히려 괜찮았어요. 수율이 잘 나와요? 괜찮게 나오는 걸로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7나노 때랑 비슷해요. 7나노 때 삼성전자가 7나노 EUV를 먼저 적용을 했어요. TSMC는 7나노였는데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했었고 그래서 삼성이 그때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TSMC가 핀팻을 나중에 도입을 하고 그다음 5나노 가서 안정성을 높이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 먹었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7나노 EUV 때 약간의 고객들 다 뺏기면서 실패를 했던 게 3나노 게이터 오럴라운드로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거의 양산 시점이 내년 상반기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작년에 우리가 그냥 얘기했던, 올해 초에 얘기했던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상반기면 3나노 게이터 오럴라운드가 양산이 될 거고 TSMC는 그게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삼성전자가 실제 물건을 잘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변곡점이 이제 곧 임박해 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빅테크 계약으로 누가 가져가느냐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노가 둘이 약간 좀 다르다면서요. 같은 5나노, 7나노라도 삼성전자 7나노랑 TSMC 7나노는 오히려 TSMC 같은 나노일 때 훨씬 더 낫다고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나노수 경쟁의 어떤 기준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각 회사별로 나노를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게 그러니까 3나노로 가게 됐을 때 TSMC하고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성능이라는 측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노라고 하면 P, A라 그래서 파워, 전력 효율, P, 퍼포먼스, 그리고 A가 직접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도 하나만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하다가 파워와 성능과 직접도를 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럼 나노수 줄이는 게 나는 이만하고 나는 이만한데 왜 나노수가 똑같냐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나노는 너는 선폭만 작으니까 3나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에서의 그 앞서간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오늘 그 중간에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포스코 얘기를 괜히 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 3나노 부분에서 물량이 지금 보고 있는 게 퀄컴 정도는 삼성 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고 TSMC 쪽에 애플, AMD, NVIDIA 다 붙어 있거든요. 미디어텍이 다 붙어 있는데 지금 AMD가 넘어오냐 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불만이 있대요. AMD가 TSMC가 맨날 애플만 챙기니까 선단 공정을 자꾸 애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AMD 입장에서는 자기도 선단 공정을 잡아서 인텔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선단 공정 스케줄이 TSMC랑 안 맞는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삼성에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AMD가 만약에 내년 3월 3나노 양산해서 삼성으로 넘어온다. 이러면 굉장히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 초쯤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3나노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변곡점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 그럴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하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컬컴 딜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제 AMD가 넘어오는지 우리 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자문단도 있고. 성프로도 있고요. 다이어리 하나씩 또 다 보내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자문단 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좀 알려주세요. 속사장이 어떤지. 우리 저 권 기자님 도와주시자고요. 아 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삼성전자. 다 취재하려고 힘드시지. 파운드리 올해 이제 내년에 뭔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 오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꺾이면. 아 그럴 일 없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마다 저희 또 찾아주시는 우리 머니스토드의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삼포로티비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티비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